맵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다는 맵부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맵부심이 가득한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서울 한복판으로 모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매운맛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이름하여 맵단 맵단 2022 영양고주 핫테스티벌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제20회 영양고추 아저씨 미정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20회 영양고추 아저씨 김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20회 영양고추 아저씨 김기환입니다. 멋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미니분들 옆에서 하니까 설레잖아. 어쨌든 우리 영양고추 아저씨들과 오프닝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멘트 공식 멘트 한번 같이 외쳐주실거죠? 네. 갑니다. 천국! 축제잖아! 오늘 꽉 사네요. 예, 예, 예. 본격적으로 영양고추 축제를 한번 즐겨보기 전에 우리 고추 아저씨들로부터 영양고추의 장점 한번 직접 한번 읊어봐야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맛바향이 뛰어나고 색깔이 좋습니다. 네, 과육이 두껍고 색깔도 예쁩니다. 알싸하면서도 끝에서 맨도는 단맛 최고입니다. 박수, 박수. 야, 좋다, 좋다, 좋다. 역시 멘트가 또 좋으셔. 우리 영양고추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품질이 좋은지 그 축제 현장 속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갈까요? 안녕하세요. 고추 아저씨. 대한민국 매운맛 전도사 고추왕의 화려한 귀환 2022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경북 영양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서울 광장에서 영양고추의 판매 촉진을 위해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왕의 귀환처럼 다시 시민들께 인사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인사인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고추왕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대체 영양고추는 무엇이 뛰어나기에 고추왕이라고 성대모사 많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나요.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건요. 201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영양고추 성분 비교표인데요. 자, 영양고추가 말이죠. 다른 고추에 비해서 전국 평균치 기준으로 당질, 비타민 A, B2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총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고추는요. 일교차가 크고 일조 시간이 많은 산간고랭지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요. 바로 영양군이 이런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실한다. 오도상 영양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거 날아가는데. 군수님, 이번 서울까지 어쩔 일로 오신 겁니까? 우리 영양고추 판매 활동 나왔습니다. 직접 군수님께서 챙기러 나오신 거군요. 영양고추가 진짜 그렇게 유명한지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직접 자랑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영양고추는 우리 영양군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재배 기술도 우리가 연말을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재배 방식을 우리가 해서 고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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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고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는데요. 우리 어수업쇼에서 종종 뵙는 개그맨 김원구 씨부터 트롯계의 아이돌 우리 장하운씨도 함께 영양고추의 매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저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들을 만나 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김원구 형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장하운영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영양고추 관련해서 딱 지금 뭔가 떠오르는 노래, 트롯 뭐 있으십니까? 사랑 사랑해 좋아 좋아해 영양고추 없인 모서라 나난 나나나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루 내 눈엔 영양고추뿐 나랑 영양고추랑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무조건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고추 보러 오세요. 자 영양고추 먹고 텐션 업해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2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그 속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시간이 10시 반도 안 됐는데 인산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양고추의 매운맛 이 매운맛을 드시기 위해서 진짜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시네요 어우 매콤하다 이런 시간부터 인산이내를 이룬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현장 아니 근데요 도대체 영양고추가 목일날 이토록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향이 진짜 엄청나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커피가 두껍고 피조량이 좋아서 영양고추는 향도 진하고 맛도 참 좋아요 먹을 수 있나요? 예 먹어봤는데요 매울텐데 단맛이 강하죠? 아 일단 매워요 매워요? 지금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돌죠 거짓말 못해가지고 매워 매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고추 농사가 잘 안 될까 걱정은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이야야야 저거 보세요 진짜 많이들 사다시더라고요 이렇게 핵배까지 한바가지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영양고추가 그렇게 좋아요? 대단하시죠? 네 해맞았어요 달고 맛있어서 해맞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안 하고 작년에도 40건 붙여오고 올해 40건 사고 그러셨구나 40건 대단하시죠? 영양고추와 관련한 시민참여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고추 특유의 매운맛 성분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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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사이신! 캡사이신 청담입니다 캡사이신! 오늘 의상도 굉장히 매콤합니다 영양 축제 영양고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다 같이 한번 영양고추 한번 파이팅 한번 갈까요? 영양고추! 감사합니다 캡사이신 청담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있어요? 상품가 많았습니다 영양고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양고추 페스티벌 영양고추 아가씨들 우리 진선미 세 분 모셔놓고 우리 영양고추 관련돼서 좀 미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할 준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딱 이제 영양고추 아가씨 능력 평가 첫 번째 미션은 영양고추 정확하게 100g 올려놓기 몇 세요? 70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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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94 큰 거 3개 이게 어려워요 마지막에 할수록 유리할텐데 103 어떻게 해야 되죠? 진은 진이시다 박수 박수 감이죠?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고추 이쁘게 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이거 저도 같이 참여해봤는데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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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진심이신데 심사위원은 김기환씨예요? 아닙니다 고추 예쁘게 썰기 과연 이거는 선희 우승자님 맞습니다 제거 안 봤잖아요 아 피디 선생님 누가 봐도 지금 이상형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심사위원님 불투명해요 42 다시 보라고 어디 봐봐요 맞아요 확실해요? 네 선희 우승입니다 축하합니다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했어 해마다 단골이 늘어난다는 영양고추 속이 꽉 찬 영양고추만큼 영양국민의 푸짐한 인심과 즐거움도 가득했던 축하입니다 축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2022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어떠셨습니까? 뜨겁죠? 매콤하죠? 선선한 가을에 찾아온 영양고추의 정말 매콤하고 은은한 단맛이여 수많은 시민분들에게 정말 달콤한 비타민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축제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까 못 오신 분들은 꼭 한 번 와보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도 더 뜨겁고 더 매콤하고 더 핫한 페스티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무축제 조금 더 즐기고 가볼게요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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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